전유진 전효진 정여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너무 많이 계셔서 저희 앞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정윤기 정윤기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남은 오후 공연까지도 열심히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 들어오세요? 괜찮아요? 생각보다 안 들어오네요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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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 씨 건강 조심하시라고. 네. 어제 기말고사 한번 떼어주세요. 기말고사 기말고사 치고 와가지고 새벽 3시가 왔어요. 그래서 평점을 많이 했는데 목이 안 나올까 봐. 더욱 매운 게 안줌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오움을 해주셔서 힘을 내서 또 눈을 찢었습니다. 월급! 예예예 너무 웃고 있어요. 너무 웃고 있어요. 너무 웃고 있어요. 너무 웃고 있어요. 정말 웃고 있어요. 너무 웃고 있어요. 너무 웃고 있어요. 너무 웃고 있어요. 아 네네네 열심히 기다리셨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야 밥먹고 나봐 기다리신지 모르고 저는 빨리 올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번만들 좀 어서 오고 싶어 감사합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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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2부 무대가 2부 무대가 유진씨 여우 나 취향이 된다 나요 나 너 오 기가 오 기가 왔어 오 기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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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가 가실게요 연유진 연유진 다행히 저거